반갑습니다 네,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마지막 곡 네,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곡 한 곡 한 곡 한 곡 한 곡 한 곡 한 곡 한 곡 다시 한 곡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어 원길 이렇게 힘들게 운전도 되게 오래 하시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도착한 지는 며칠 안 돼서 시차가 조금 어려웠긴 하지만 진짜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보십시오 열심히 했어요 완전 만족했어요 이게 바로 롯덤입니다 여러분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공연 보시고 또 사실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한국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국 땅이 아닌 이 미국에서 살아가기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이 여러분들 일상이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공연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한국에 이런 밴드가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그런 공연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28년차 록밴드 워이비 기타의 호수 드럼의 킬진원 드럼의 킬진원 웨이스바테희 기타 스캅 헬로엘 저는 노래하는 윤동원 워이비였습니다 기타의 호수